선명한 영상과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는 T2를 소개합니다 T2는 다양한 FOV 사이즈를 통해 페이셜, 임플란트, TMJ, 엔도 등 진료 목적에 맞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진단 영역을 선택해 낮은 방사선 양으로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T2는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인 1, 2, 1, 3, V셉을 제공해 정확한 상담 및 임플란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시술 동의율을 높여줍니다 선명한 영상과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는 T2로 진료의 효율을 높여보세요